저는 진짜로 이런 생각 가끔 해요. 저는 진짜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돈 뭐 유명세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랑 해야 될 거랑 겹치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.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랑 해야 되는 게 다를 때가 태반이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. 너무 많죠.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 노래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팬분들 만나고 이런 게 이제 해야 되는 거랑 이게 겹쳐버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. 그래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?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뭐 진짜로 막 명예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냥 그거 하나로 참 좋은 거 같아요. 이분도 점점 이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이 겹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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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